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홍해 사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상 운송 비용이 아주 급등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한 거니까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좁은 해업을 통해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한국의 석유 LNG 그리고 많은 수출 물량들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16%에서 25% 정도가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여러분들 물동량이 이동하네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 항해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그런 해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통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협을 받고 홍해에 예멘의 방군에 의해가지고 해상 운송 비용이 급등하는데 어느 정도 급등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 지난 11월 이전에는 20피터 컨테이너 한 개당 1000불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6월 28일 날 3700불 정도 수준인데 지금 4000불을 넘었었거든요. 보시면 한국의 간세협회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거의 4000불 건조 육박 4000불을 넘지는 않았네요. 4000불을 20피터 컨테이너 당 밑달러 기준으로 계산한 가장 유명한 상하이 컨테이너 해상 운임지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 이전에 비교해 가지고 거의 4배 정도 뛴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이제 이게 결국은 수출이 물량의 최종적인 최종 가격의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가장 좁은 해역이 한 32km랍니다. 이 해역이 바블 엘만델버 해역인데 이 물동량이 대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유럽 에서 출발해 가지고 희망봉을 격려해 가지고 한국을 가거나 이렇게 이제 물동량이 바꾸는 거죠. 상품 무역량 기준으로 전세계 12%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한 30% 여기 보시게 되면 운임이 여러분들 313% 209% 어마어마하게 운임이 뛴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왜 이걸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취했는 거 하니까 오늘 이 소위 국제 관련된 그런 기사를 잘 쓰시는 한 전문 기자께서 미국 해군이 영국이나 독일 해군하고 이러면 합동 작전이 효과를 못 보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기사를 좀 더 읽어보니까 효과를 보기가 힘드네요. 그럼 이게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기화 될 수밖에 없으면 한국의 수출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구나. 한쪽은 2000달러짜리 이런 드론을 쏘는데 한쪽은 그걸 맞추기 위해서 200만 달러짜리 이런 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11월부터 1월까지 미국이 전비로 10억 달러를 투입했는데 이게 이기기 힘든 전쟁이네요. 제공권을 완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내용을 아주 기사를 잘 정리했네요. 민간 하물선과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2024년도 11월이고 이제 이 작전이 돌입한 지 7개월이 됐는데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나라들이 했는데 200기 이상의 2000불짜리 드론에 대응해 가지고 그것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6월까지 미국이 사용한 여러분들 미사일이 450기 정도 되는데 작전을 수용하는 군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한쪽은 육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육지를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고 여기에 가장 좁은 지역이 한 30km 정도 되는 해역을 통과해 가지고 인도양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딱 그냥 목을 장악하고 있는 거네요. 후티 반군들이 아주 어려운 게임을 하네요. 미 전함도 모두 80차례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이 공격을 받으면 들어온 공격을 받으면 탐지의 45초 그리고 이후에 10초 이내 미사일로 요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상 운임의 고공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대상선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금 물동량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신기로 발주한 컨테이너 선박들이 이런 운송시장에 투입되면서 1,000불까지 내려갔는데 컨테이너당 지금 4,000불 육박할 정도니까 해군업계는 어마어마한 호황이죠. 전혀 여러분들 뜻밖의. 여기에 홍해에 배치된 지휘관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 속에 임무를 수행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딱 한 번 판단 실수를 하고 후티가 딱 한 번만 뚫으면 우리는 미사일에 맞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완전히 그냥 물동량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이나 미국의 해상합동작전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육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사 뉴스라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큰 덕을 본 것 아닙니까 로마가 여러분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지중해가 항해의 자유가 다 보장이 됐지만 로마 제국이 여러분들 몰락하고 난다면 해적의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의 해상전력 때문에 전 세계의 공예를 항해해 가지고 물동량이 이동하는 것이 공짜였는데 이제는 그 비용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미국의 전문지인 포린폴리스가 세계발을 가능하게 한 해상안부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닙니다. 이런 비대칭적 공격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이루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뉴머노말이 된 해상불안정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전비,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역을 하는 한국은 대단히 큰 위협 가운데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유럽 해상운임료는 2023년 12월에 1550달러에서 2024년 초에 7700달러로 약 5배 올랐는데 지금은 훨씬 더 뛰었겠죠. 미국 뉴욕항으로의 운임은 3400달러에서 7500달러로 LA항은 2100달러에서 6400달러로 한국의 수출 경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지난해 여러분들 가장 바닷건에서 해운주식을 샀던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겁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물류비가 연초 대비 3배 이상 해상운송료가 전반적으로 150% 급득한다는 것. 다르게 하면 한국은 물가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홍해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운선사들이 계속해서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송시간과 운송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결국 홍해 사태가 한국의 수출입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고 우리의 식탁 물가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점도 여러분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